빛으로 깨어나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범받아 유명한 기독교 신앙 고전이 되었지요 그리스도를 범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함께 범받는다는 뜻입니다 범받는다는 것은 그가 범받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갈만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범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모하거나 그냥 바라보거나 그렇게 할 뿐입니다 아니면 믿는다거나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범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만 하고 또 따라서 행할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받을만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범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것은 범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불가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구를 쪼갠다거나 아니면 모든 악인을 한꺼번에 없앤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아마도 성삼위 하나님 간의 모종의 함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시되 어떤 부분에서만 나타내시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악인을 없애거나 모든 악한 식물이든 생명체든 정자들을 다 소멸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 중에는 우리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중력을 거스른다든지 아니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라든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신성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기준만큼은 그가 육신으로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전혀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또 부기와 명예와 그런 인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를 대적하는 대적과 멸시와 그리고 박해에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감쌌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 없이 홀로 연약한 육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욕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서도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지만 그분은 위험이 있었고 그가 말씀하실 때 그가 길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2사에서 52장 13절 이하에 보면 권한받는 종이 권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세상과 왕들이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그가 변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한을 당하면 피의식을 갖게 되고 일단 원망과 탄식부터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사에서 52장의 그 권한받는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그 모습을 더 계속해서 지켜보니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을 때 다른 쪽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유할 수 없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아주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와도 1년에 한 번 좀 적다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려고 한다면 뭐를 주겠어요? 뭐를 주겠어요? 가까이서 살아 가까이서 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아 참 없네 없어요 뭐를 주겠어요? 제일 먼저 집에 종종 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뭐를 주겠어요? 아 답답하네 뭐를 줘요? 그렇죠 집 열쇠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알아요 집 열쇠를 주죠? 안 줘요? 나가 사니까 너한테 안 줘 자주 오는데 우리 집 열쇠 안 준다는 사람 괜찮으니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집 열쇠 안 준다는 하나도 없죠 다 주죠 우리 아들도 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주지 자식이니까 그렇죠? 줍니다 집 열쇠는 뭐 하는 데 써요? 잠잘 데가 없어서? 노숙할까 봐? 아니죠 권리죠 권리 권리입니다 집 열쇠 주는 거예요 ATM 앞에 가면 사람들이 돈 찾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도 지불하고 비밀번호 쳐야 될 때 이렇게 하는 물론 잘못하면 피싱도 당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저를 그냥 칩니다 보려면 봐라 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랑 뭐 할 때 아 목사님 비밀번호를 쳐주세요 뭘 쳐줘 내가 알려줄게 비밀번호 별로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 구자도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서 해달라고 개인 거지만 제 아내한테 혼날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깝다는 것은요 억세서블 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속자가 되었다 그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근데 보통 때는 우리하고 같이 다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제 압구정동의 광림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 다인목사님실은요 옆에 따로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당회장실에 보면 뭐 기도실도 있고 그러지만 위가 하늘이 이렇게 유리창으로 쫙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멋진 데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이제 뭐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숙제하려고 아버지 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쫙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화가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김선도 감독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생이지만 거기를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큰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출입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열쇠를 주는 거예요 집열쇠를 비밀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언제든지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어 뭐가 대단한 게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그런다고 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절대 불가침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은 자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신전제증명에서 항상 상투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제일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거슬러 올라가도 자기를 비즈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빅뱅 이전에 무슨 미생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절대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극율이 여기는 자를 극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구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가 절대 불가침 배울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역시 공유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는 주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범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는 깃들여 있고 서려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원들의 색채로 규정하려는 것은 정말 이단에 가까울 만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이거는 교회가 가진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서 정처없고 광야이고 부족하고 없고 문제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장망성을 헛된 멸망의 성을 떠나서 영원한 성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도 그냥 가기 때문에 존재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이지 이민교회 저는 그거 얘기는 뭐냐면 이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민교회 교민교회 우리는 이민까지 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교민인데요 오케이 교민교회 그런 말도 없어요 교민교회는 교민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몇 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끔 그래요 이민교회는 뭐가 어떻죠 저는 그게 너무 낯설어요 글쎄요 뭐가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름이면 황비죠 글쎄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한국에 갔거나 휴가를 갔겠지 한국에는 휴가 안 가요? 저는 그걸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학생 교회 유학생들이 나오면 그 교회는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색깔이 제일 강한 게 유학생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유학생 교회예요 모든 게 약하고 부족하고 손이 가고 많이 가는데 그러나 교회적인 파워가 적은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인정하고 거기에 매몰되면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주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집, 구원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중세때이든지 중세때는 여러분 우리 유럽에도 다니면 중세때 지은 고딕식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번 대부분 성당이 많지만 성당이었다가 개신교 교회로 변환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개신교회가 되었을 때는 특징이 소박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에 있는 개혁교회 같은 데는 극단적으로 그냥 벽돌집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강단 하나 있고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성상이나 이코노그라피 모든 스테인글라스 모든 이런 것들과 그런 수많은 의식들이 우상적이고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철폐하는 그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세때 성당이나 중세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근대에 와서도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스테인글라스들이 있는데 스테인글라스가 뭐로 돼 있어요 그게 사치품이고 뭐 민중의 고혈을 빠는 세금 거둬가지고 탐관 오리들이 만들어놓은 업적이 아니고요 그 장인들과 예술가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재능을 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겨넣은 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성경 이야기를 스테인글라스에다가 그렇게 다 새겨 넣었을까요? 문맹이었기 때문이에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글 잘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영화가 다 더빙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항상 옆에 자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보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 영화에는요 영화관에 가면 항상 자막이 있었지 더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더빙 있나요? 한국 영화에? 한국에? 외국 영화? 젊은 세대 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더빙 없죠? 자막 들어가죠? 네, 자막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유식해서 그래요 자막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막을 못 읽었다고요 그래서 다 더빙이 들어간 거예요 영화가 나온 것을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독일 사람들도 글을 깨치는 그 비율이 대단히 적었다는 중세 때는 말에 무삼하리요 글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수계층 빼고는 있는 사람 더군다나 성경을 라틴어로 해놓고 예배 때 미사 때 리터지가 라틴어로 다 돼 있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억세서블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테인글라스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우상화해서 생각하진 않아요 오직 말씀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만 성경이 그런 거 싹 교회에서 그런 게 없애고 말씀만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을 민중의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의 교회든지 그 이코노그라피 그리고 모든 성자들의 상과 무덤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파가 어디야 어떻게 왔고 구성원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들이 있고 조직은 어떻게 되지 교회 운영은 누가 하지 거기에 따라 교회 성격이 달라지고 그들이 무슨 원리와 장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지 하이델베크 요리 문답을 하든지 뭐가 있든지 칼빈의 입장에 서 있는 거야 아니면 루터라너야 아니면 여기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 바울이라고 불러 바오로라고 불러 거기에 따라 교회는 침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도 다니고 어디도 다녔는데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디스철치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름을 우리라고 지은 데는 우리는 따옴표 우리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언어의 유희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는 따옴표라고 부르고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Our Church입니다 온설의 킬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렌트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지난 20년간에 그런 핫플레이스 처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도 예배드리고 소극장에서 예배드도 드리고 그게 마치 하나의 트렌드처럼 됐는데 글쎄요 예배당을 꼭 고득식으로 지어가지고 드려야만 교회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학교 강당 빌리고 그 다음에 무슨 카페 빌리고 그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좋아하시고 건물 대신에 예배를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카페나 맥도날드에서 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더 친하게 만나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회당해서 시작하셨어요 길거리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로 설왕설레 하는 것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가우디 성당이든 웨스터민서 사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래봐야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집일 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선포하면 우리가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의 3대 불가사이 이 아르템이 신전이 있었잖아요 크도다 아데미어 바울사도가 거기에서 은장색을 바울사도가 이제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고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복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데미 신의 이름을 외쳤던 그 세계 3대 불가사이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었지만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 대한 얘기 하나라도 있어요 뭐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래서 옳고 저래서 옳고 그런 얘기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 그리고도 에베소라는 지역에 뿌리받고 있는 구체적인 몸 되신 교회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게 역사하는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세요 공유적 속성을 저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다섯 가지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 그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영원하심을 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 불멸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을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원이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영원이란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Omni-Presence 편제하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해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아보니 주님은 내 안에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눈에 안 계셨어요? 저 사람의 저런 경우에 하나님이 옆에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도킨스한테 가세요 그런 말 좋아해요 무신론자들한테 가면 그런 질문 바깥으로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제 제기 우리 어머니의 열 가지 문제점 한번 써보실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려 자식이라고 불러요 부려 자식 어머니에게 문제점이 없어서요 열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뭐예요? 미운 며느리일 수 있잖아요 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는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에게는 깍쟁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머니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업니션스 모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 그건 무슨 일일까요? 나의 연약함과 피로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피로에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그러면 되게 화가 나요? 아니죠 미안하죠 왜 화가 나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어? 아니요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미안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려운 것을 모른 척 했구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떠겠어요? 목사님이 뭐 관심도 없고 나를 모른 척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오해란 어디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알았으면 아 긍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연약함과 피로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담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나눠줘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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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거덜렀다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제가 파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밥값을 이렇게 내면서 며느리가 줬다 아들이 줬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며느리는 안 줘요 우리 아들은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며느리가 안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며느리가 거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매번 모든 것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편하게 이해하라고 하면서 자기 거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 탓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다 쓰고 살으세요 그러면 좋은 소리 들어요 어디 가서 또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주고 다 주어도 모자람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항상 탈탈 터는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줄 것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제가 마음속에 정한 그리고 보금 안에 살면서 정한 한 가지 없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 없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 없다 없다 먹고 죽을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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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기를 추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장사하거나 사업하는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일생 동안 그 얘기만 들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이기고 항상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사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데 어렵지 않으면 그건 사귀거나 도둑놈이에요 남의 거를 다 가져오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을 리가 있나요?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인 거예요 삶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범받는 거야 그렇죠? 부모의 자세인 거예요 자식을 두고 괜찮아 괜찮아 어렵지 않아 자식이 볼 때 집이 계속 지금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뭐가 어렵지 않아 옷이 정말 부모가 초래해지는데 뭐가 어렵지 않아 그런데도 어렵지 않아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없다는 얘기하지 않기 돈이 없지 가호가 없나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범받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범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신실한 인생을 입양하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희생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롭다는 것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이 나중에 번제만 드릴 때 하나님은 역겨운 냄새라고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 향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부활하신 그분 앞에 그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도의 기도는 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향은 다 같은 향이에요 좋지 않은 냄새도 있고 좋은 냄새도 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가 기도 안에 있는 그것이 그 24장로의 금대접 안에 놓여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연락하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나는 기도가 저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독소는 뽑아내세요 쓴소리는 뽑아내세요 양육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나눔하려니까 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쓴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밖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항상 쓴 얘기가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출산할 때 결혼할 때 시댁 갔을 때 또 무슨 일 할 때 이사 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자녀 때문에 일했을 때 계속 쓴 얘기들이 끝도 없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헤쳐요 그게 헤칩니다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면 나눌 게 진실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돼요 진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가운데 있을 때 진실하다는 생각이 착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빛을 비춰주시오 어느 말씀에 보니까 드러난 것은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드러나거든요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내게는 쓰고 나쁜 기억 같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눔 들을 들으면 좀 닭살인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냥 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보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의 이야기에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 전에 김영보 목사님이 항상 감사하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아 참 살겠어 제가 이해는 돼요 죽겠어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항상 살겠어로 그것도 어색하더라고요 매번 아 정말 웃겨 살겠네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담지 않으려는 거 운동하다가도 안 되면 쉿 샤이징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그를 찬양하는 향기로운 예물은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말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막말 나오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말 나오지 않아요 찬성할 때 막말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막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섭섭하고 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로 채우세요 안 그러면 인생 마지막 성적표에 쓰고 상한 이야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에게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추천합니다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탁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랑에 대해서 그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예 그거는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과제예요 어려운 과제 그런데 사랑을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길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섬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하는 것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얼굴을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자세히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흘러가야 될 그것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얽히고 말려요 얽히고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없어요 라든지 할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디아스퍼라로 살면서 제 경험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사역자들인데 가는 길이 계속 다르네 이 사람이 이쪽 못 나가면 저쪽 못 나가고 2층 올라가면 아래층 내려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길이 저렇게 달라졌어요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뭔가 안 맞는 거지 뭐 얼굴 본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도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컴파티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실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당한 변화라고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정당한 변질이에요 우리가 얼굴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정당한 변질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 그건 인정받지는 못해요 인정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는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얼굴을 축복은 얼굴 대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 보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주는 사람입니까? 줄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의 복잡한 관계들은요 전부 다 죄에 물들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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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한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러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자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주자 기꺼이 주자 기꺼이 흘려보내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 주셨습니다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니라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받아서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욕망은 버리세요 그러다가 마음만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도 병인 양하여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값을 치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한 두 절 한 것 같아요 두 절 한 것 같습니다 건너뛰고요 어두움의 속성들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제가 은사보다 태도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음식 식재료보다 소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라인강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먹구름이 있기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그게 더 좋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먹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밝은 빛이 비치면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의 언어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저도 종종 우울해진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우울해지지는 마세요 마치 우울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요 저도 절대로 우울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울한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따르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바울사도 아니라 바울사도 할아버지라도 우울해지고 그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말 이게 게시를 주신 말씀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똑똑 떨어지는 말씀만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똑똑 떨어지는 말씀인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생명체에 비치는 그 광합성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빛이 생물을 자라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비춰주시고 밝게 비춰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배우들은 그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빛이 비춰주는 것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정이 돼 있어서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내게 그 빛을 비춰주옵소서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영혼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삶을 사는데 어떤 긍정적인 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닌자 거북이가 돼가지고 칼을 메고 담을 넘어서 우리를 건져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재미없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밝습니다 밝아 밝아도 너무 밝아 밝은 분 보고 싶으세요? 어두워 어두워 어두운 분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밝아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분을 보면 우리가 당황합니다 어둠이 훅 치고 들어오면 당황하고 다시 굳어진다 표정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둠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천국에 지옥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천국의 밝음을 어둠으로 다시 바꾸고 그들이 가졌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다시 노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이 그들 안에 파고들어서 다시 신라관이 되는 천국의 지옥이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자체는요 존재 자체가 원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옥의 뿌리를 뽑아보니까 한 움큼 밖에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확 뽑아서 말려 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위험함은 그런 거예요 지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서 뽑아서 뽑아서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온다 치유라는 면에서는 유효하지만 그런데 지옥을 끝없이 뽑아낸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칼에 치세요 한 칼에 우리는 마치 이제 어둠을 모르는 것처럼 삽니다 어둠이 없었던 것처럼 삽니다 존 뉴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 그 노예선의 주인공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지난 얘기를 하지만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온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간악하고 잔인하고 정말 인간성의 끝판왕을 보였던 그런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예기 속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것은 다 빛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비춰진 것은 다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내고 빛은 빛의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부 작업은 이미 완료됐어요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도살장이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화장장이었나요? 지금은 이렇게 향기롭고 멋진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수술할 때도 그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종의 순간에도요 지각이 몇 분만 있다면 어떤 자식이 왔나 안 왔나 그거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만 주님만 기뻐하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일생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복음을 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멍해를 매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과 동업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드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있는 편에 서고 세상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다 밤지 새지 말고 우리는 깨어있는 이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앞서 달리면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주님께서 빛으로 활짝 깨어나게 하셔서 감기약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전화 한 통화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부른받은 빛에 의존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아멘